차나 한잔하자고 불렀어 들게 고맙습니다 이름이 뭔가? 아.. 옥열아 합니다 방갈 규수가 아니었나? 예.. 저는 전옥서 다모입니다 전옥서 다모? 예.. 한데.. 우리 태원이하고는 어떻게 해? 아.. 아주 그게.. 말하기 곤란하면 안해도 되네 송구합니다 아니야 말 못할 사연도 있는 법이지 우리 태원이하고 어떤 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태원이 마음을 잘 좀 보듬어주게 겉으로는 의연한 척해도 속은 상처가 크고 깊은 아이야 제가 어찌 감히 행수님 마음을 보듬겠습니까? 전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야 자네를 보는 태원이 눈빛이 각별했어 마님! 도련님 오셨어요 쌀은 광에 내려놓고 고기는 부엌에 갖다 놓게 이외여 이쪽으로 오세요 태원 나와 어머니 지난번에 가져다 준 양식도 아직 넉넉히 남았는데 이게 또 왜인거야? 소갈비가 좋은게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명선아 예 이거 어머니 보약이니까 정성껏 따라 드려? 예